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광주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복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주만의 복지 모델이며 3기 위원은 지난 2월 공무를 거쳐 민관정 대표 9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8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중점 발굴해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한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발굴 제안된 의제는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해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내실입기 운영해 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발전하는 광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